안녕하세요. 1월 더리세한 냉풍기를 구매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냉매팩을 얼리게 되면 냉매젤의 팽창으로 냉매팩이 부풀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 이는 제품의 부양이 아닌 자연현상입니다. 이 현상으로 인해 물통의 냉매팩이 고정장착이 안듯이 거무줄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제품이 냉풍기 무통입니다. 이곳이 냉매팩 고정대입니다. 냉매팩 1개를 먹고 사용하셔도 사용하시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. 냉매팩 팽창으로 2개의 장착이 어려울 시 고무줄 장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냉매팩 2개를 고무줄로 묶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냉매팩 고정대 중간에 서로 교차하여 끼워 넣으시면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. 이상 냉매팩 고무줄 사용 방법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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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